한글자막 by 한효정 비옥한 땅 사계절이 우수한 기후 대한민국 국민건강지수 전국 1위로 3대가 함께하는 행복한 곳이 있습니다 귀농어 귀촌인들의 꿈이 실현되는 희망찬 도시 지붕없는 미술관 고흥이 있습니다 고흥군은 우리나라 선안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여자만과 서쪽으로 등량만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농어 귀촌인들이 농촌으로 위주를 결심하는데 제일 고민하고 정착시 선정해 무엇보다 중요한 생활환경으로 고흥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농업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사계절 우수한 기후조건, 풍부한 일조량은 삶의 터전을 살찌게 하여 귀농귀촌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또한 청정자연의 땅과 바다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은 국내는 물론 해외 20여개 나라의 수출, 다변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는 농수특산물은 우리 모두의 자랑거리입니다 지붕없는 미술관, 고흥의 역사와 관광자원은 분청문화박물관, 소로구도, 마리안르 마가렛 나눔연수원, 우주천문과학관, 우주발사전망대, 파령산 편백치유의 숲, 연호운동, 숙성, 여수 16연도교, 해창만 오토캠핑장 고흥마는 국민들에게는 자부심을, 도시민에게는 설레임과 머물면서 느끼는 휴양과 힐링은 마음의 치유를 선사합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입맛에서 맴도는 사시사철 싱싱한 천하별미는 우간만족으로 나와 가족의 건강과 미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고흥은 귀농어,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상담에서부터 정착까지 교육, 농지, 빈집, 현장실습 등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와 더불어 귀농어, 귀촌상담실 운영 대도시 귀농어, 귀촌 박람회 참가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 창구 운영 등 귀농어, 귀촌인 희망자의 눈높이에서 정성껏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민이 고흥으로 이주를 희망할 경우 농촌문화 펜투어 예비귀농인 현장체험 영농기술 이론교육 귀농어, 귀촌인 창업자금 국고용자일성과 2주 후 삶의 기반을 확보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정착할 수 있도록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농업회용터 멘토멘티 현장실습 영농정착도우미집 귀농귀촌인 교류학대판파티 귀농귀여인의 집 희망둥지 귀농귀촌 행복학교 운영 등 구민으로서 자립기반을 확보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흥은 정착하면서 귀농어귀촌인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융화 프로그램으로 귀농어귀촌인 재능기부 농촌공동체 활성화 평생학습특별 프로그램 귀농귀촌인 전통시장 및 귀양귀촌 협의회 운영 등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체 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흥의 일환 맞춤혁 정책 추진은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민유치 성과평가 전국 2위 해양소산부 귀농귀촌 활성화 우수기관 감사장 기관 표창 전라남도 귀농귀촌 업무종합평가 우수상 2019년도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귀농귀촌 1번지 선정 연합뉴수 귀농귀촌 청년 창업 대상 우수지자체 선정 등 귀농어 귀촌 지원 정책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돌아오는 행복 고흥 귀농어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고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귀농어 창업은 고흥에서 누구나 그 꿈을 실현해주는 땅 고흥 고흥에서 행복한 제2의 인생을 펼쳐보세요 귀농어 창업은 고흥에서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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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도록 최선 감사합니다.